15인치 크기의 노트북 가운데 무게가 1kg이 안 되는 초경량 노트북이 출시됐습니다. LG전자는 15.6인치 대화면에 무게는 커피 두 잔 무게와 맞먹는 980g인 초경량 노트북 그램15를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15인치대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휴대성에 대한 수요가 강해서 가벼우면서도 고화질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기기에 최적화한 노트북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